105번 상한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산기준에 따른 일반건설공사 값 대상액 5억 이상 50억 원 미만 안전관리비 비율 및 기초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여유가 되면 제가 값에 대해서 값이 그래도 빈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알아두시는 건 좋은데 시간이 될 때 하십시오 이건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중요한 내용을 다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또 도전을 하셔야 되죠 그럴 때도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값부터 먼저 공부해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106번 터널 작업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해서 당일에 작업시 약전 점검사항 자동경보장치이기 때문에 이상을 알아내는 검지부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경보를 올려주는데 이상이 있으면 경보를 못 올려주니까 경보를 올려주는 곳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전체 기계, 이걸 계기라고 그랬죠? 전체 계기의 이상 유무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검지부 그리고 경보장치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전체 계기의 이상이 없으면 된다 조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107번 다음은 강관 털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될 기준이다 과란에 알맞은 숫자를 나열한 것은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니까 4m 이하이면서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m 이내마다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틴 기둥을 설치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털비계에서도 나오는 숫자들 전체 40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 20m에 관한 기준도 있었습니다 주털간 간격을 1.8m 이하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었죠 또 하나 10m일 경우에는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면서 높이가 10m가 넘어가게 되면 그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반드시 버틴 기둥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털비계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강관비계가 더 중요하지만 털비계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40, 10 이렇게 나온 것은 42번이 답이 되겠네요 108번 집안의 종류가 다음과 같을 때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오른 것은 습지입니다 보통 흙이고요 기울기 기준 너무 중요하죠 보통 흙과 안반으로 일단 크게 구분을 한다 그랬고 보통 흙에서는 습습한 건 이래서 습지 근지로 구분하면 보통 흙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풍암, 연암, 경암 이런 순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1대1로 시작하고 1대1로 끝나고 그래서 1대1.5 0.5를 더하고 빼고 그랬죠 1대0.5 그리고 여기는 0.8, 0.5, 0.3 순서대로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은 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1대1에서 1대1.5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9번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기준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복잡하게 나온 것 같지만 그 틈이 보입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 가대,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깔판, 깔목을 사용하라 맞는 내용이죠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도는 쇠기등으로 사용해서 각부나 가대를 고정한다 맞는 내용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대, 말뚝도는 철골 등으로 고정한다 숫자가 나오는데 2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둘 다 33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버팀대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틀렸네요 33입니다 버팀대, 3, 3 숫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답으로 어떤 유도를 할 경우가 가장 많다고 그랬습니다 3, 3 둘 다 숫자가 3이라는 거 이 기회에 좀 봐두시고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잘 봐두시면 다음에 또 맞출 수 있습니다 110번 운반 작업을 인력 운반 작업과 기계 운반 작업으로 분류할 때 기계 운반 작업으로 실시하게 부적당한 것은 그러니까 인력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는 기계가 하는 게 좋겠죠 기계 운반 작업으로 실시하게 부적당한 것은 기계 운반은 하면 되고 표준화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표준화 딱 돼 있고 지속적이고 계속 오래 하는 거 사람이 하면 힘들죠 운반 양이 많은 것도 기계가 하는 게 맞겠죠 취급물이 형상, 성질, 크기 등이 아주 다양하다 기계가 이걸 다 알아내겠습니까 두뇌의 어떤 활동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인력,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취급물이 중량인 건 사람이 또 하면 안 되죠 아래 말이 10을 넘으면 반드시 기계화하고 7만 넘어도 뭡니까? 기계화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기계화하는 게 맞죠 그래서 형상, 성질, 크기 등이 다양할 때는 좀 두뇌의 활용이 필요한, 두뇌 활동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사람, 인력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3번이 답이죠 3번이 답이죠 4번이 답이죠 4번이 답죠 저에게는 법적으로 인상시켜줘야 되었습니다